시작도 전에 어마어마하게 지금 오셨습니다. 버스가 도착도 하기 전에 이렇게 많이 오셔 가지고 지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. 정말 오늘 열기가 대단합니다. 오늘은 어마어마한 역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.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이렇게 오셨습니다. 사랑제일교회 앞에 지금 버스 대기줄이 지금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많이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 잠시 후에 컨벤시아에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